안녕하세요 전기 사셨죠? 네 전기 사셨습니다 지금 지금 분명 지쳐야 되는데 지금 좀 지쳐야 되는데 너무 편해 식량고일 같은데? 호박인가? 자전거 사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쉴까버렸네 어휴 괜찮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좀 뵈요 요금도 유씨 알겠습니다 이 친구도 유예요 아 그래요? 병자들님 없으세요? 저희 할아버지? 아 제 조카들이 병자들님이 아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0인데? 쭉 직진이야 가 가 가 가면 돼 가면 돼 반대로 해 쉬운 길이긴 한데 자세 낮추고 한번 와봐 이렇게 왔어 어, 살았어. 다음이야. 어, 좋다. 그렇지. 여기 보면 첩새초네요, 지금. 멋있다. 멋있다. 아, 좋아. 어우, 좋아. 아, 좋아. 들어가고 싶다. 부정물 아니겠죠? 와, 끊는다. 와, 꽃길. 꽉꽉하네. 어, 노루, 노루, 노루. 사슴사슴. 네? 사슴사슴, 저 위로 가고 있어. 저 위로 올라갔어, 지금. 일어나야 돼, 이런데. 이럴 때. 와, 난감하네. 아니,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가. 찾아서 가야지, 그냥. 조금만 쉬어도 괜찮은데? 아니, 그냥. 아, 늦었어. 빨리. 아, 내 거 워크모드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아, 이거 너무 힘들어. 형님, 쉬운데 온다면서 너무 어려운 데 온 거 아니에요? 이현 씨가 오니까 또 산토라지도 가격. 왜 이렇게 다 갈땅을 내리는 게 뭐예요? 이거 캘 거예요? 아니, 못 캐요. 다음이야. 이제 꽃떠라지도 못해. 어휴, 뜨거워. 목이 물려. 조금만 이리 와. 조용아, 그냥 와봐. 진짜 다운 밖에 없어. 천천히 다운이야. 아, 좋다. 탕만 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알탕이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별래. 니네 집 저쪽에. 어. 어, 그러게. 저희 집인데? 우리 집이네? 그럼 내려갈 거라니까? 지금. 가자. 야, 이런식. 오우. 어우. 아, 물만 죽인다. 좋죠? 자, 입수! 아, 그렇게 안 차가워요 어, 짜잔! 홍영산보다는 덜 차가워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냉탕이 없고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지? 네 얼어 죽는 줄 알았지? 여기는 그나마 좀 딱 원하던 게 어 시원하다 야 땀 흘려서 라이딩하고 이런 거 해야지 집에 가장 가면 서운하잖아 아 근데 진짜 나오면 안 팔아? 아 좋다 주머니에 이런데 와서 발이 나다고 볼게 아 싫어다 아 부인같은 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익힐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뜬다 반갑습니다 잘 자셨어? 농장주 오셨네 농장주 너무 좋아요 여기 제가 앉아서 얘기하는데 지워놨어 산타 진짜 오랜만이다 네 뭐 어떻게 바빴습니다 이제 토일만 쉽니다 형 고정으로 됐습니다 산타 잘 먹을게요 네 크라우드 오리지널 아까 우리 크라우드 블루 먹었는데 아 그래요? 아 거기 블루가 없어요 아 네 그렇다고 크라우드를 줘야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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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콤마 손zilla 형 생각 시범 화이팅 아 따라리라리라리라 따리라 디라라 따리라리라리라라 디라라 따아 리라아 어허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아 왜 욕해? 욕할게 뭐 있어 야 이걸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야 이게 흉납이가 있는 이유가 뭐야 한 번 해봐 진짜 야 천국이야 야 도심성의 라이프 어? 하하하하 스카이 라이프 하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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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